여러분,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으신다면 여러분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?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들이신다면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다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, 그 주님을 붙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절대로 작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상태에 있어도 그것이 빨리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 혼자 될 때가 옵니다 사랑하는 사람, 가족, 친구 다 떠나고 결국은 여러분 혼자 남을 때가 옵니다 주님 앞에 가야 될 때 가족 같이 못 따라갑니다 교우들도 같이 못 따라갑니다 결국은 혼자 있을 때가 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있어도 언젠가는 다 여러분의 손에서 떠날 때가 옵니다 결국은 혼자 남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소홀히 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시겠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다윗처럼 그 주님을 사모함이 너무너무 간절해서 여호와의 복개를 찾을 때까지는 내가 잠도 깊이 들지 않겠다고 했던 그 다윗의 심정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그 다윗에 주님을 사모함을 받을 때가 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bistr